안녕하세요 토이찬국 입니다. 오늘은 안녕 자두야 3 스페셜 스티커 게임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보시면요. 스티커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스티커 게임북의 좋은 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스티커 놀이를 통해 IQ와 EQ를 형상시켜요. 다양한 게임을 하는 동안 아이의 존재는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써 사고력이 커져요.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아이들의 흥미를 돋워 집중력을 높여줘요. 게임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스티커 3장이 들어있다 되어있구요. 비닐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다루실 때는 항상 손을 조심해 주세요. 비닐을 제거했구요. 스티커가 아까 3장 들어있다고 했죠? 스티커가 붙이기 좋게 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스티커가 붙였고, 자, 넘겨 볼까요? 스티커가 붙이고, 캐릭터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두, 돈과 불량식품과 한몸이 되어 삼위일체를 이루리라.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자두, 눈치백단, 애교천단의 동생에게 사기를 쳐 돼지 저금통을 빼앗는 일도 서슴치 않는 사랑스러운 꼬막, 악마는 빼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넘치는 식욕을 꼭 참을 수도 있는 따뜻한 정덩어리다. 자 그러면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두 좋고요. 그 다음, 민지. 자두의 단짝 친구.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나 내면에는 락스오울이 살아있다. 제스메달과 하수구 냄새를 좋아하며 오빠 셋의 막내딸. 누룽지. 자두네 귀염둥이 애완고양이. 자두와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애교만정고양이. 자두를 위기의 순간에서 도와준다. 누룽지를 찾아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음, 은희. 자두와 라이벌인가요? 윤석이, 성운이, 돌돌이. 미미, 예쁘장한 얼굴만큼 마음도 예쁜 자두네 집 똑순이. 자두의 엉뚱한 일에 휘말려 사고를 치게 되어도 절대로 언니를 원망하는 일이 없고 착하고 없는 착하고 천사같은 유동대. 자, 니니. 여기다 또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기. 자두는 집의 실세. 눈뚱이 아들로 태어난 엄마의 비호 아래에 오늘도 집안의 일인자로 거둔단다. 커다란 눈망울로 자두엄마 아빠의 사랑을 덕차지하고 있는 귀여운 삼대박자. 난양씨. 자두가족의 절대 권력자. 억척스러우면서도 마음씨 따뜻한 캐릭터. 꾹꾹. 꾹 붙이고요. 그 다음에 최호돌. 다정다감한 로맨티스트. 하지만 술과 친구를 좋아하는 철구지 아빠. 억척스러운 난양씨와 함께 살면서도 연말 보너스를 슬쩍해 술을 마시는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애조가다. 자두아빠 최호돌씨. 자두아빠 붙이겠습니다. 캐릭터 소개 스티커 붙여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모두 몇 명일까요? 빈 곳에 스티커를 붙인 후 각각 몇 명씩 있는지 동그라미에 맞는 숫자를 쓰세요. 자 한 명, 두 명, 세 명이겠죠? 일단 스티커를 붙이고요. 자두. 자두 한 명 이렇게 붙이고. 남편은 로맨티스트.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제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붙고. 스티커는 다 붙였고요. 이제 세워서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요. 같은 그림 찾기, 빈 곳에 스티커를 붙인 후 왼쪽 네모 안에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의 자두를 찾아 동그라미 표해주세요. 자 스티커 먼저 붙여오겠습니다. 어? 이거 났네? 자 동그라미 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기의 모습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보기의 모습과 같네요. 자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자두의 하루 생활 자두의 하루 생활이에요. 빈 곳에 시계 스티커를 바르게 붙인 후 맞는 시간을 적으세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8시 30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8시, 오전 8시 00분, 그 다음에 9시 00분, 그 다음에 이거 8시면 일어나요. 일어나요. 유치원 갈 점 8시 반, 그 다음에 유치원 갈 시간 9시, 그 다음에 체육수업, 체육복 입고 있으면 10시 20분, 체육수업, 그 다음에 4시는 놀이시간이고, 7시 오후, 7시 30분, 저녁시간이에요. 깨끗이 씻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제의 하루 생활을 스티커랑 시계로 표현해봤고요. 그 옆에 보시면 빠진모니를 찾아라. 왼쪽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여기에 빠진 모양은 그렇죠. 이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의 스티커를 찾아서 붙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가로로 모양이 되겠고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 모양의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모양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야 되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진모니를 찾아라도 해봤고요.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똑같이 붙여요. 두 개의 사진이 똑같아지도록 본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 붙여 완성해주세요. 자, 스티커를 찾아볼까요? 그래서 자루를 먼저 떼어서? 아! 저거 잘 안 떼려. 하나, 다른 아이디. 자루. 그 다음. 미미. 자루, 착한 동생. 미미. 미리미, 그 다음에 애기, 남자, 막내, 동생, 주사위까지 이렇게 주사위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셔서요.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져나온 합이 같아지도록 빈 곳에 알맞은 주사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합이 같아지도록 해야 되죠. 4, 5, 그 다음 5에다가 11, 1에다가 15, 그러면 3, 4, 5, 5에다가 5에다가 10. 15랑 10이 같아지려면 주사위 5, 그 다음 주사위를 붙여주세요. 5, 그 다음 15로 같아지겠구요. 6, 10, 13, 14, 14. 4, 5, 6, 6, 9. 9니까 같아지려면 여기도 5가 4, 5, 5, 5, 5, 4, 5, 5, 5, 5, 5, 5, 6, 7, 8, 9, 10. 10이고, 여긴 6, 7, 8, 8이니까 4, 5, 6, 6, 11, 7, 8, 9, 9. 자, 이렇게 해서 주사위 스티커를 붙여봤구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퍼들 조각을 찾아라 빈 곳에 안 맺은 스티커를 붙인 후 왼쪽 그림의 한 부분이 아닌 곳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그럼 스티커를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자, перемulich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여기가 벨어 이제 메구 표시 스티커를 зай치 세금을 Carry 자 스티컨 다 붙였구요. 동그라미 피곤 하세요. 그린부분이 아닌것. 이거는 맞구요. 이 부분도 맞구요. 이 부분도 맞구요. 이 부분도 맞구요. 이 부분도 맞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맞구요. 이 부분도 맞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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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부분도 맞구요. 옆으로 너무 가보시면 숫자대로 붙여요. 왼쪽에 있는 숫자만큼 많은 스티커를 찾아 붙여주세요. 5,2,3,3,5,4. 자 세개니까. 하나,둘,3,5,4,4.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6개, 6, 1, 2, 3, 4, 5, 6, 7, 8, 9 그림자 찾기 왼쪽 그림에 맞는 스티커를 찾아 붙인 후 그림에 맞는 그림자를 찾아 방문하게 표하세요. 그럼 스티커를 한번 붙여줄게요. 스티커를 찾아 붙여줄게요. 자, 맞는 그림자는 심화나지지 말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두개는 심화나지 말고 스티커를 찾아 붙여줄게요. 이거는 여기에 게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맞는 그림자입니다. 짠 누룽지 그림자는 어디가 될까요? 짠 꼬리가 붙어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라보기 부분에 자두 자두 모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소탕 들고 있는 자두 둘 중에 하나인데 머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들어왔어요. 자, 됐구요. 다음 옆으로 가시면 같은 순서 찾기가 나와있어요. 보시면 1에서 5까지의 순서와 똑같은 그림을 찾아가 보세요. 바로 대로 모두 가능 자, 1에서 5까지의 순서와 똑같은 그림을 찾아가 보세요. 또 보다 한은 사도 어, 이거 다음에 은희 은희 은희가 나와야 되는데 짧아져볼게 자 이렇게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또 차도 은희 은희 차도 은희 차도 은희 민지 은희 은석이 이렇게 그 다음에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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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나요? 차도 고거니 민지 은희 은석이요 자 또 없나 마지막 한 번 볼까요? 이제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니구요 여기 여기도 아니고 여기 여기도 아니구요 자 그래서 세 개 세 개였네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퍼즐과 색칠 놀이 여기 빙고 생활 매진 스티커를 붙여 퍼즐을 완성하고 오른쪽 그림에 색칠해보세요 퍼즐을 완성을 해야 되겠네요 퍼즐을 왼쪽 쪽이구요 그 다음 이문 그 다음에 세 개개 극장판에서 나왔던 장면이네요 자두와 그레텔 자 그럼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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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맞추고 색칠 놀이까지 다 해봤구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미로 찾기가 나와있네요 미로기를 찾아 같은 사람끼리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은희 은희 그 다음에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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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윤석이 그 다음에 윤석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훈이 성훈이 자 여기까지 위로 찾아봤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모양 찾아 붙여요 왼쪽과 오른쪽을 그리면서 자두 친구들의 위치를 잘 보고 우리와 같이 알맞은 스티커로 가꾸어 이곳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이쪽 걸쭉 보고 음 그러면 자두 이쪽이 자두니까요 여기 보석 이거 자두고 이건 미미니까 미미는 멘조새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줄드리고 이쪽에 민지네요 민지는 이 물방울 가르색 물방울 조석을 이렇게 붙여줄드리고 내기는 여기 노란색 꽃 모양 민지는 민지 이럴고 자두는 자주 흰색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보석은 누구였지 아까 은희였죠 은희로 붙여주시면 되고 노란색은 아까 애기였죠 애기를 붙여주시면 되고 이 보석은 은희죠 은희 이쪽에 은희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희는 애기였고 은희 보석은 은희에요 은희를 찾아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보석은 민지였죠 여기는 그 다음 하나 은희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열흩은 committed 짝수 미루찾기 짝수인 숫자로 따라 짝수 미루찾기 짝수 미루찾기 짝수인 숫자로 만들기 짝수인 숫자로 이야기 미러를 통과해 보세요. 짝수 작수인 숫자를 따라 미러를 통과해 보세요. 짝수 짝수, 짝수, 6도 짝수, 8도 짝수, 4도 짝수, 2 짝수, 6 짝수, 4 짝수, 8.2 8, 6, 4, 6, 2 8, 4, 2, 2 8, 6, 4, 2 8, 6, 2, 4, 8, 2, 6, 2, 4, 8 2, 4, 6, 2, 6, 8, 2, 4, 8 도착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 Cartoon FAO 으로 가요 알파벳 따라가기 행구사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 자체를 완성해주세요 A B 다음에 aparece C죠 C G, D, E, F, F, G, H, I, J, K, L, M, N, N 붙여보시고요. N, O, B, Q, Q, R, S, T, U, B, W, X, Y, G. 자, 같이 완성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5 넘어가겠습니다. 숨은 숫자 찾기. 1부터 9까지 숨어있는 숫자를 찾아 동그란표 해주세요.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5 하나 찾았고요. 8, 2, 3, 9, 4, 7, 1이 없죠? 1이 어디 갔나? 1, 2 찾았고, 4 찾았고, 3, 1, 3, 1, 2 찾았고, 3, 3, 4, 5, 6하고, 7, 6하고, 7만 찾은데요. 6, 6, 6, 6, 6, 6, 6, 7, 6, 7 다 찾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따라가기. 그림의 순서 표정을 잘 보고 순서대로 본부가요? 길을 펼쳐주세요. 대구합선도 가능해요. 1, 2, 3, 2 하는 표정. 아, 2, 3, 3 4, 3, 5, 6, 7, 7, 4, 5, 6, 8, 7, 8, 8,9, 8,9, 9,9, 8, relación wife, 그 다음에 옆으로, 그 다음에 입, bottom에에, 아 하는 표정. 그 다음에 2하는 표정, 2표정, 4하는 표정, 2표정. 아 이렇게 되네요. 좀 헤맸지만 보고 달랐습니다. 여기다가 가봤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규칙을 찾아가요. 그림의 소설을 잘 살펴보고 규칙을 찾아 징고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 자두, 2종의 자두인가요. 그러면 또 누룽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두, 누룽지, 그 다음에 민지. 민지를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 돌돌이 자두, 윤석이, 성은이. 돌돌이 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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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 자두가 아니네.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할까? 고구마인가요? 고구마를 먹으면서. 자두 자두 윤석이 성은이 돌돌이 성은이가 되겠네요. 앞에는 성은이부터 시작해서 돌돌이 자 자두 애기 미미 자두 애기 미미가 되겠네요. 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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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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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두 애기 미미 미미 그 다음에 민지 누구 다음에 돌돌이 자두 민지 성은이 돌돌이 성은이 성은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돌돌이 다음에 자두였구요. 여기는 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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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두인데 이건 스코틀랜드 복장인것 같고 이거 중국 복장인것 같고 이건 베트남 복장인것 같고 그러면 중국 베트남 아 이거 이게 중국인데? 일단 다 중국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베트만 남인 것 같고. 이건 스코틀랜드. 베트남 다음에 중국. 정확하게 여길 모르겠지만 중국인 것 같은데. 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스코틀랜드. 중국. 중국부터 시작하죠. 베트남의 중국 복장. 중국이랑 칠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측을 찾아서 댓글을 붙여 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꼬불꼬불 미로 찾기. 미미가 언니와 동생을 만나고 놀고 싶어해요. 꼬불꼬불 미로기를 찾아가 보세요. 자 찾으네요. 자 갑니다. 한 번에 찾을 수 있을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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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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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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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도착! 자 그다음 옆에 나는 누구일까? 누구의 모습인지 색깔선을 찾아 따라가 보세요. 자 색깔선을 초록색은 초록색으로 되겠습니다. 양념색인데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선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돌돌이였네요. 도시락 먹고 있는 돌돌이. 그 다음에 일단 색깔은 제가 쭉쭉 갑니다. 쭉쭉쭉쭉 손을 따라가 보면 아 민지! 민지의 머리띠였고요. 이거 누구일까요? 자두! 초록색 자두! 새로 선을 따라서 쭉쭉쭉쭉! 아! 자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두! 약간의 자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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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네! 민석이 얼굴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구일까요? 자 저는 따라가보면 네! 성원이 염마를 따라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짱 넘어 볼게요. 직업을 찾아라! 빙고지 스티커를 붙인 후 어떤 직업과 맞는 그림인지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스티커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어 보겠습니다. 어? 스티커. 일단 직업을 붙여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퓨어비스. 그 다음에 화가. 그 다음에 경찰관. 자 그러면 이어 볼게요. 화가. 스티어디스는 비행기. 그 다음에 소방관은 물조심. 소방차. 그리고 경찰관은 경찰차. 옆으로 가시면 두 군데로 나눠요. 왼쪽에 있는 과일들을 두 군데로 나누려고 해요. 핀고사에 알매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그럼 이게 몇 갠지. 일단 세바일을. 포도송이가 10송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섯송이니까. 여기다 다섯송이가 내야 되겠죠. 두송이는 있으니까 세송이만 더 붙이면 되겠고요. 딸기는 10개가 있고. 6개. 2개가 있으니까 4개를 더 붙여야 되겠고요. 18개인데. 여기는 5개. 여기는 3개. 여기는 7개. 7개. 4개. 그리고 3개만 더 붙여야 되니까. 3개가 더 붙여야 되니까. 3개가 더 붙여야 되니까. 1개만 붙이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 여기다. 3개를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딸기는 4개. 그러니까 2개만 더 붙이면 되겠죠. 1개. 2개. 2개. 3개. 2개. 3개. 바나나 1개. 2개. 3개. 자. 마음대로 꾸며요. 예쁜 과장동산을 자유롭게 꾸며보세요. 그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림 찾기인데요. 빛모션 스태커를 붙인 후. 왼쪽 오른쪽 그림을 잘 보고. 다른 그림 4군데를 찾으세요. 4군데를 찾아봅시다. 음. 이거. 다르죠? 여기 찾았구요. 그 다음에 이 표정. 그리고. 좌측 표정도. 한 군데 남았네요. 그 다음. 무엇이 좋을까요? 뿅.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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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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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